엄마, 지금까지 누구 땀에 살았어요? 지금까지 뭐 애 아빠 아플 때는 애기 아빠 때문에 살고 지금은 아들 보고 많이 살죠.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엄마는 중심이 너무 없는 사람 같아. 왜 중심이 없냐고 말을 하냐면 중심이 없어서 없는 사람 같지가 않고 참 엄마를 보면 나 같아. 내가 되게 사람들이 야물찌게 야물찌게 나를 보거든. 헛똑똑이야. 물로 터졌고 우위보단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막 점을 점을 보러 왔을 때 내가 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야. 멍청하게 사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엄마가 딱 그래. 왜 그러냐면 엄마는 엄마 본인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. 네. 아닌가요? 나 하나 희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면 그걸로. 근데요 내가 또 예를 들을게요. 이것도 이것도 엄마예요.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사회생활하면서 내 가족보다는 내 친정 엄마보다는 제가 남을 더 좋아했어요. 그래서 돈을 벌면 내 엄마를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돈 보태지기가 더 바빴어요. 네. 동네 어르신들한테 포메기고 뭐. 네. 내 식구들한테 또 주는 거보다 내 후배들한테 너 샘보들한테 직장생활 그 사람들 돈 나보다 더 많았거든요. 굳이 저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게 안 살아도 될걸. 근데 엄마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. 그리고 엄마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내 정신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. 그건 무슨 뜻이냐.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.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나놈에 살아면 베풀면서 사는 것은 좋으나. 일단은 내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렇지? 그렇죠. 근데. 근데 엄마가 그렇게 못 살았어. 엄마가 뻥치지 말고. 네. 나랑 똑같이 살았다 했잖아. 지금 뒤늦은 후에고 지금 사는 게 뒤늦은 후에고. 뒤 엄마가 이만큼 나이가 되다 보니 나이가 되다 보니 엄마가 끼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. 그렇죠? 단발 아니 엄마 커트에 멋은 안 물렸지만 이 나오는 끼는 무한정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. 엄마 백남자 갖다 줘도 엄마 말을 안 할 사람이에요. 네. 네. 끼를 말하는 거예요. 응 끼. 뭐 그런다고 백남자랑 살아라면 살겠습니까? 그 어떤 남자를 갖다 줘도 내 마음에 들면.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. 엄마 그래서 사주에서 일부 정사 없어라 이부 정사 없어라 삼부 정사 없어라 사부 정사 없어라 오부 정사 없어라 육부 정사 없어라 칠 부 정사 없어라 야 그러면 한번 물어봐. 엄마가 일찍이 결혼을 했다면 엄마는 사별 아니면 이혼을 했을 거야 분명히. 엄마 사주에. 김은 기구 아니면 아니다. 사별했어요. 했죠. 예 사별 해놓고도 엄마 오래 못 가서 또 엄마는 남자가 따라라는 사주니까 어쩔 수 없어 남자가 붙어. 예 붙지만 또 남자가 빨리 떨어져. 왜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하냐 엄마가 내 몸에 에너지를. 우리가 우리가. 도화살이 너무 세다 그러지 도화살을 뿌라서 엄마 일로 풀고 살아난 사람이 엄마거든. 플러스 일벌레 플러스.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. 남자 플러스 남 플러스.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사람. 좋은 좋은 건 아니야 결론은. 그렇겠죠. 무슨 뜻이냐. 이왕이면. 나도 조카가 있어요 난 자식이 없지만. 조카가 있으면. 내 조카 내 자식보다. 딱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나고. 우리 자식을 우리 아버지도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조카를 먼저 생각했거든. 엄마가 딱 그런 것 같아. 엄마 인생이. 응. 내 자식은 알아서 우리 자식이니까. 엄마니까 이해해 주겠지. 엄마니까 우리 조카를 이뻐해도 걔가 엄마니까 받아주겠지. 그리고 또 내가 그 만약에 옳게 하면 옳게 아니면 옳게 언니. 오빠는 오빠한테 같이 맡겨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 같이 나처럼 똑같이 내 자식이 이뻐해 주겠지.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.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지. 안 그래 엄마 마음하고 아무리 한 개라도 마음이 다 틀리단 말을 하는 거지. 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내 우리 아들 열여덟 열아홉 살 때 스무살 때 말하자면 이미. 그 똑똑한 아이가 한 자라면 지를 죽었단 말을 하는 거야. 한 자랑.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남들한테는 똑똑해 애가 예. 남들한테는 똑똑한데 내 엄마한테 그 표현 못 하고 내 친척한테 표현을 못 한다고 왜 지 서름이 크기 때문에. 긴 것만 대답해 응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똑똑한 아이는 맞아 되게 똑똑한 애는 맞는데 삼사 년. 삼사 년 오육 년 그 그 무렵부터 우리 아이가 바보가 돼버렸어. 응 그래서 말하는 거야. 우리 아이가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. 굳이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정을 못 못 받다 보니 내 와이프한테 엄마 겸 와이프 겸. 다 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 아들이.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 와이프였고 자식 하나 있어요. 너무나 사랑한 와이프였고 너무나 사랑한 자식이었어. 그니까 내 엄마도 내 집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 가정이라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 같은 애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세 쪽이 나도 네. 내 자식하고 내 와이프 하는 끝까지 지킨다는 이 책임 하나로 살았던 우리 아드님이라고. 근데 그 아드님이 너무나 매놀이가 억센 매놀이를 만났고 아들한테 고분고분 따라주는 게 없었고 그런다고 아들이 처음에는 아무튼 이십대 이십대부터 삼십대 서른두 살 때까지는 이럭저럭 스물아홉. 서른 살 그저 그때까지는 이럭저럭. 잘 나갔을 거야 사회생활에 예 웃어버려가 되라는 사주지 꼴찌가 되라는 사주는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내 서른하나에 꺾여지는 우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. 아들이 그럼 김은 귀다임은 아니다. 예 맞아요. 서른한 한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랏 녹을 먹어서 꺾여졌던지 뭐에 꺾이 뭘 했다가 꺾여졌던지 불명히 그렇게 한 사주가 맞아. 그런데 여기서 와이프가 내 신랑을 사랑했다면 조금만 봐줘도 될 걸. 그렇죠 조금만 봐줘도 될 걸 일 이 년도 못 봐줬고 단 오 개월도 못 봐줬고 삼 개월도 못 봐줬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. 너무나 매일 싸움의 소리 맨날 집 안에서 큰소리 그럼 사니 못 사니 마지막에는 남편 개 무시하고 여자 개나리 못 싸고 매일 집에 가는 게 우선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.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상처가 너무 커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똑똑한 내 아들은 없어졌어 지금 똑똑한 내 아들은 없어져 버리고 바보.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지 정신을 갖고 살질 못하고 차라리 더 독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독하게 못 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애기가. 네. 그렇죠 애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식까지 낳았으면 애기는 아닌데 엄마한테는 자식이니까 애기겠지 그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엄마가 늘 가슴 아픈 지금 송그락이 돼버린 거야. 그 자식만 옛날 철만 돌아간다면 엄마 혼자 살고 싶어 솔직히. 그렇죠 혼자 살고 싶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인제 나도 인제 한번 제대로 남자 만나서 마지막 마지막 내 인생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올인해서 올인해서 인제는 편안한 삶을 한번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야. 엄마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정말 스무 살 스물 하나 스물 두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. 틀립니 틀립니까. 아니 맞습니다. 항상 손가락에 물 담가라. 내 손에 물 담가라 그런 인생만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래 놓고도 남한테 정말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좋은 일 다 베풀어 놓고 한 번도 저기 언니 고생했다는 소리 못 듣고 사신 분이 엄마야. 그러니 우리 아드님 우리 아드님이 정신을 차리려면 엄마 내 말 지금 잘 들어 엄마 뭔 말을 잘 잘 들으냐면. 누가 여기 교통사로 가신 분이 누구야 집안에 젊어서. 막내 남동생이요. 결혼 못하고 갔어? 그렇죠. 그니까 걔는 못하고 갔냐고 망자로 들어와 망자로 두는데 온 몸에 사신 나무 찢기듯이. 찢기듯이 뭐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찢기듯이 쫙쫙 찢기게 들어와. 오장육부까지 머리에서부터 다 터졌단 말을 하는 거지. 예 거기에 또 한 가지 뭐 물어봐. 아저씨를 대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해 온 집이 술이야 내 집 법당 애가 근데 둘이서 노는 게 아삼육이었나 봐. 예 그치 여기 묘 묘 아저씨 묘 잘못된 거 이것만 잘 잡아줘. 그리고 이 아저씨 묘하고 삼촌 묘라 그래야 되지 삼촌 묘하고 같이 섞어놨어 같은 데다 모셔 놨냐고. 예 이것만 엄마가 잡아주고 나면 아들 지 머리 돌아와. 확실히 돌아와. 알았어 엄마가 이특금 이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.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아들한테 엄마가 지금 이제 아들 지가 했던 거 공무원 이미 뭐라면 당신이 돼버렸어.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은 그치 그니까 엄마가 뭐를 해서라도 엄마가 뭘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은 누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대행 기피층이 너무 심하게. 응 들어와 있다 말하는 거고 대행 기피층 플러스 공황장애까지 같이 왔어요. 그렇다고 울증까지 같이 왔어요. 아들 옆에서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. 이삼 년만. 무슨 일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남이 말하면 이 기회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들이. 응. 내가 이런 거 하다가. 저 뭐 노트북 찍다가 뭐 굿해요 뭐해요 그런 말 안 하거든요. 엄마 신랑. 신랑하고 엄마 남동생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오토바이 사고로 가신 분이 누구냐 사고로 가신 분이 누구냐 남동생이라고 그랬죠 풀어주세요. 풀어주면 아들이 바로 제정신 돌아올 겁니다. 제정신 아니에요. 그리고 엄마는 향후 이삼 년 있다가 자리 잡힐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무 저기 저기 물에 식당 물에 손가락만 넣어 넣게 보여 지금까지 그래 놓고 돈은 하나도 못 벌게 보여. 그냥 아들 하나만 잘 키웠다 잘 키운 내 자식이 너무 망그러져 있다. 그러니 보람도 없다 지금은 아무 낙도 없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되고 내 아들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엄마 마음이야 틀린가.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. 아니 마음이 이제 아들 지금 쳐다보니까 네 그 똑똑한 내 자식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차라리 옛날 그 자식이 됐다면 좋겠다고 지금 자식은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 같지가 않다고 낯설다고 내가 적응 못 한다고 내 자식한테. 그렇죠 그러니. 엄마가 돈 없는 사람들 이런 말 할게 나도.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풀어줄 거면 풀어줘야 돼요.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. 음. 제가 옛날에 식당하다가. 전주산 이구멍을 다 까먹고. 오죽하면 제가 아들까지 데려다가 놔둬 테는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. 아니요 엄마는 나 좋다는 사람 비유 맞춰요. 엄마 사주 아까나가 그랬어요 백 명이든 천 명이든 엄마 좋다는 남자마저 안 는다고 했어요 그렇죠. 근데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맞춰요 근데. 주위에서 형제들이 또. 말을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. 깐. 제가 그 사람을 믿었다가 다시 마음이 다치고.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서 손을 놔야 되는지. 엄마 손은 안 나요. 엄마 손은 안 나고. 그 사람은 또라이거든요. 핵딱 핵딱 또라이거든요 그 사람 중심이 없거든요. 그래도 그 사람도 엄마 손은 안 났고 그리고 엄마가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면에서는 일등이에요. 그래서 손 못 나요. 응 근데 이왕이면 여자로 사랑해서 손 못 났으면 좋겠는데 쉽게 헤어질 인연은 아닙니다. 쉽게. 알아듣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럼세 عن개가 바로hero φ같 번째석시 입니다. anjimus.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.